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25살 윤재원입니다. 저는 천성이 좀 게으르고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2년의 기간을 잡았고 44회차 때 1차를 합격했고 2차는 미응샤였고 이번 45회차 때 신재손해사 행사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금융권 취업을 꿈꿔왔었고 그래서 문과를 선택했고 대학도 상경계열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보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손해사 행사라는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학점, 어학, 스펙 등을 챙겨도 취업의 문턱에서 떨어지는 걸 빈번하게 많이 봤는데 신재손해사 행사 자격증이 있으면 손해사정업에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줄여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방대학생인데 제 지방대학생이 학벌이 다른 취업준비생들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재손해사 행사 시험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합격하신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인스티비를 많이 추천하셨고 그리고 합격자 수와 수강자 수가 제일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경쟁인 만큼 많은 수강생들이 보는 똑같은 강의를 듣고 경쟁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매우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학이론의 경우 김유나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유명하신 강사님도 많으신데 저는 이번 의학이론을 통해서 고득점을 받았고 시험에 조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김유나 교수님의 강의의 교재가 되게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사진이 많이 첨부되어 있어서 강의와 함께 이야기가 되게 편했고 나눠주시는 강의 자료들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잘 정리가 돼 있어서 혼자 공부할 때 굉장히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학이론의 출제 경향이 보험실무적인 영역에 대해 조금 더 많은 중점적으로 기출되고 있는데 김유나 교수님이 재산보험이나 보험실무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책임근제 과목은 김강준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계산 문제가 중요하고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김강준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있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되어야지 무조건 넘어갈 수 있는 스타일인데 김강준 교수님의 강의가 너무 깊지도 그렇다고 너무 얕지도 않아서 저에게 딱 알맞았고 다른 것을 찾거나 하는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산보험은 윤구목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했습니다. 재산보험은 의학이론과 함께 점수를 따기 용이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암기할 내용이 많지만 그 부분이 항상 출제되고 내용이 자동차 보험이나 책임근제에 비해서 묻는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윤구목 교수님의 커리큘럼의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하지만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씩 이해하고 내용을 줄여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볼 양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운영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밴드의 양까지 보기에는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저는 교수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밴드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첨삭 데이나 메일 올리시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풀어서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들이 핵심 요약 강의나 기출문제풀일 때 다 다루는 내용들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밴드 안 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 보험은 박세원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처음에 그 자동차 보험의 체계와 개념을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지 안 헷갈리고 실수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박세원 교수님은 개념을 잡는 데에는 최고의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시생이나 자동차 보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교재를 보고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조금 공부를 한다면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강사님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 교재하고 강의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통 시간이 쌓여갈수록 공부를 하다 보면 볼 자료들이 많고 양이 늘어나기 마련인데 박세원 교수님은 그러지 않아서 시간이 갈수록 공부하기 편했고 조금 외우거나 이해하는 데도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차의 경우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르게 1차부터 공부를 했고 조금 시간을 더 투자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다른 분들은 저처럼 하실 필요 없고 다른 합격수기처럼 좀 컴팩트하게 준비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특히 손해사정 이론이 좀 볼 양도 많고 기출 유형도 조금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전략과목으로 해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2차 같은 경우에는 교재와 함께 표준약관을 꼭 같이 옆에 두고 공부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특히 재산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는 거의 정답이 약관에 다 있기 때문에 약관을 꼼꼼하게 공부하신다면 조금 더 폭넓은 답안지 작성이나 점수를 획득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의 전략과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합격자분들의 수기나 점수를 보면 의학이론 점수가 조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평균 점수를 한 60점 이상으로 조금 여유롭게 합격을 했는데 의학이론에서 고득점을 챙겼던 게 조금 결정적이었습니다. 저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조언을 구했을 때 의학이론을 조금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공부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재산보험 역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수를 획득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출제 유형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 기출 유형들을 본다면 재산보험과 의학이론을 조금 중점적으로 전략과목으로 설정해서 공부하신다면 효율적으로 조금 쉽게 합격하실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것과 병행했지만 거의 전업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을러서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패턴을 정해서 공부시간을 가져갔다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했다거나 실강을 들은 적도 없었고 저는 인터넷 강의만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는 것도 좋아해서 매주 친구들 만나러 놀러 가기도 하고 맨날 새벽에 공부를 하고 아침에 자고 이런 패턴도 되게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충 공부해도 된다가 아니고 남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복습이나 회독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해 사정사 시험이 어렵지만 그렇게 엄청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야 될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집중도를 잃지 않고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실력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인스티비의 교수님들이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그 교수님들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리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합격권에 있으신 분들끼리는 서로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시험장에 갔을 때 긴장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루틴 같은 걸 설정해서 항상 쓰는 펜을 쓰고 그리고 항상 마시는 커피, 이온음료를 챙겨갔고 그리고 항상 공부할 때 똑같은 향수를 써서 조금 분위기 자체를 항상 일정하게 맞추고 조금 그 루틴을 따라가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시험장에서 조금 긴장을 덜 했고 오히려 제 본 실력보다 조금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맞는 루틴 같은 걸 설정해서 최대한 긴장을 안 한다면 시험장에서 조금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보다 더 부지런하지도 않고 더 똑똑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수험 기간이 긴 만큼 그 집중도를 잃지 않고 조금 꾸준히 했었던 게 저의 합격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보시는 분들도 긴 수험 기간 동안 힘들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스TV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